5. 5. 5. 5. 5. 5. 5. 5. 5. 여러분 저희가 프리파이어의 캐릭터와 코스튬을 또 고르고 배틀까지 해보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아직 기운 살아계시죠? 네 살아계세요. 자 다들 코스튬을 아까 보니까 열심히 고르셨는데 이제 직접 저희가 한번 디자인해볼 시간이 왔습니다. 저희가 의상을 잘 디자인하면 프리파이어 게임스톱 종식 코스튬으로 또 실현이 된다고 하는데요. 중요하네요 중요하네요. 준비되셨나요? 됐죠 됐죠. 누가 제일 잘 그릴 것 같아요? 저는 진영이 제일 기대됩니다. 진영. 아 저 이미 구상도 다 끝내놨습니다. 이유가 뭡니까? 진영은 이제 이런 뭔가 꾸미는 거에 또 본인의 이미지가 있어요. 기준이 있지. 그리고 진영은 유저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. 유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각 심볼 컬러가 있는데요. 옷이랑 뭐 선글라스 뭐 다 물론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드로잉 도구들로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네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연필로 한번 저기 스케치를 한번 쓴 고우. 자 뭐 잘 꾸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? 잘 꾸미고 있죠?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. 예. 보면은 이거 뭐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땡땡이다. 땡땡만은 절대 노. 이런 거 기재되는 것도 있습니다. 아 여기는 드로잉을 합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저는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. 편안한 걸. 코스튬으로 구현될 때 또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한 편에 써놓은 것도 좋지 않을까. 제이홉이 좋아하는 건 특별함이죠. 이게 그대인. 앞에 있지 않습니까? 벌써 꾸미고 있어요? 꾸미고 있죠. 헤어스타일부터 하겠습니다. 이런 건 그냥 이건 망설이 없어야 돼요. 바로 가는 겁니다.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요 이런 거는. 자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저는 굉장히 열심히 제가 만약 캐릭터를 만든다면 할 것들을 하고 있어요. 오케이. 남윤 씨 잘 돼가고 있어요? 아 잘 돼가고 있어요. 잠. 진이 형 지금. 장난 아니네요 진이 형. fais rectifục에 잡 junkt 알기로 했어. Bravo, Toru. 네. 네, 하면서도 아니, 이게 확실히 저희가 아까 플레이를 해봤지 않습니까? 캐릭터의 특징과 아이템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화려하게 꾸며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요? 그러니까,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는 게 어렵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, 쉽지 않아 여러분들, 우리 오디오도 좀 나가야 할 테니까 프로답게 말도 좀 하면서 그려봅시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만들어진다, 이게 진지해야 해요,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진지해야 해요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FPS 게임 캐릭터를 만들면 꼭 하고 싶었던 룩이 있어서 오 그런 걸 또 생각은 해보셨었네요 제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옷을 그리고 있어요, 지금 오, 거의 뭐 거의 뭐, 나 잡아가세요인데 아니야, 아니야 다 좀 쏴주세요, 이런 거 저 여기 있어요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저 좀 쏴주세요, 이거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제가 볼 때 저거를 입으면요 우리 아... 총 바로 맞습니다 진짜 진짜... 칼 던져서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, 좋아, 좋아, 좋아 나쁘지 않아 자,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, 이거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배틀로얄 이런 게임이니까 좀 들 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, 그렇죠? 네, 그런 옷들이 또 인기가 없어요 오... 네, 제가 아까 그렇게 했거든요, 검은색으로만 네 아, 속상했어요 왜요? 뭔가... 더 괜찮은 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다들 잘 돼가고 있어요? 아, 완벽합니다 저는 거의 제 캐릭터는 거의 뭐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,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빨리 손을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? 지금 약 한 7분가량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다 지민 씨, 그 3살만 그리다 끝낼 거예요? 네 좋네요 그럼 검은색 조금만 주십시오 저도 검은색 필요합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거의 정우 씨, 지민 씨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아니요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죠, 저는 정우 씨 전화 좀 멀었어요 정우 씨 스피드업 좀 해주세요 검은색을 주셔야 됩니다 정우 씨, 제가 검은색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아니에요? 빨리 보내주십시오 오케이 자, 갑니다 다들 의상이 독특하네요 제가 제일 평범한 것 같긴 해요 예? 형이 평범하면 어떻게 됩니까, 형님? 귀엽지 않냐? 솔직하게 난 전 안 쓸 것 같아요 자,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,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아, 시간이 너무 적네요 그러니깐요, 아쉽네요 강렬합니다 다들 잘 그렸네요 저도 강렬해 보이고 싶어서 약간 맥놈에다가 체인을 걸었는데 진영 걸 보니까 되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다가 저는 천사 날개를 흑화의 정신을 보여주는 바지 자, 좋습니다 좋아요 7 9 8 7 6 5 4 3 2 1 땡 자,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, 자, 여러분들 오케이 본인 작품에 만족도를 하시나요? 네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봐도 정말 대단한 소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 프리파이어 코스튬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, 지원자 봤습니다, 여러분들 지원자 감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쇼 진영 거 너무 강력한데 첫 번째부터 저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우와 멋있어요, 멋있어요 자, 제 거는 어 분홍천사 공규 네 분홍천사 공규라는 작품이고요 어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, 그 분들을 위해 만든 작품이고요 어 일단 칼은 이렇게 뿅망치로 변합니다 우와 네 전신 쫄쫄이 타이즈 머리까지 이렇게 둘러싸는 쫄쫄이 타이즈에 이 선글라스를 씌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턱수염 턱수염을 세워줬고 이제 뒤에는 이 금가루 이펙트로 이 뭔지 아시죠? 오오라 같은 압니다 금색 오오라 거기에 이제 떨어질 때는 날개를 이용해 떨어지는 그 낙하산 대신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션을 네 취할 겁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이 날개는 땅에 떨어져서도 유지되게 그 모양만 네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건 뭐예요? 좋아하는 거는 이 눈에 띄는 스타일이고요 싫어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것만은 절대 노 아니 이게 제일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남들이 좋아해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5점 만점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? 5점 만점이요? 네 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띠리딩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점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점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영 옷을 보자마자 보스몹이 생각이 났어요 오 보스몹이라뇨 많은 유저들이 사랑하는 그런 코스튬입니다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보스몹이 생각나는 저는 별 하나 아니 저게 되게 오래된 올드 유저분들이 진짜 더 이상 코스튬 할 게 없어서 하는 약간 그런 룰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시작하는 저는 초기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옷 많이 입습니다 완전 오래된 아니 네 이런 건 저도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즐겨요 저런 룩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초고수 분들이 많아요 태형씨 별 한 개에요? 아 곱하기 4 써져 있는데? 곱하기 4 있습니다 별 4개입니다 태형 4개 뷔 별 4개입니다 저도 4개입니다 자 다음 다 봤습니다 다음 태형이 네 제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과 제일 싫어하는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집중 네 집중 집중 참여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집중 비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개성입니다 하지만 뻔한 것만은 절대 노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 이것도 이글이글 아 뭔가 괜찮은데? 약간 조커 같은데? 어 멋있다 조커 아닌가요 조커? 고인물 스타일 좀 센 스타일로 그리고 이게 뭡니까? 때밀이 장갑 같은데요?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맵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면은 잘 안 보입니다 약간 길리 슈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오케이 잘 안 보인다 눈에 오 되게 좋은데? 하지만 너무 길리 슈트로 하면 좀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포인트를 조금 줬습니다 눈에는 띄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만관부 장난합니까 당신 네? 아 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거 있었으면 다섯 개 드렸을 텐데 저 별 하나로 다시 바꿔주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아 아쉬운 게 있습니다 별 하나로 바꿔주십시오 김석진 씨 하나 둘 셋 셋 네 개 반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세 개 드렸습니다 다섯 개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니 저는 비 씨 옷에 과일들이 그려져 있으면 너무 제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과일 과일이 안 그려져 있어서 저 원래 별 하나였거든요 이 형이 슬픈 눈 하길래 제가 별 네 개로 바꿔줬습니다 오 별 하나로 다시 바꿔주세요 잘했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저런 룩 되게 좋아해요 약한데 세 보이는 자 저는 이제 블루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네 서핑 타입이구나 맨몸에 이제 수영 바지 그다음에 수영 모자 복근이 좋네 대신 그 뒤에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와서 아 약간 수영장 국가대표가 이제 잡혀온 듯한 약간 이 필드로 어 좀 그런 좀 뭔가 좀 상큼한 어 주위에 하트는 뭔가요 하트는 이제 서핑 보드를 뒤에 매고 있는데 아 서핑 보드구나 서핑 보드 뒤에서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가면서 이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 뭔가 맨몸일수록 방어력이 원래 올라가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HP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이상해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한여름 한정 코스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아시죠 하나 둘 셋 자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멋있어요 시원해 보이고 3개 드리겠습니다 저 3개 반 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3개 반입니다 저는 5개입니다 저는 그 서핑 보드 서핑 보드 자체를 좋아합니다 아하 네 그 보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보드 맨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해서 맞아 맞아 되게 시원해 보이기도 해서 네 저는 맨 처음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 사진은 조금 아쉬웠는데 이 설명 이 뒤에 파도가 출렁인다 파도 이펙트 이야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캐릭터 뒤에 파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? 그렇죠 와우 뭔가 많이 추가를 했는데 제이홉 오 멋있다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똑같은 것만은 절대 NO 입니다 저는 아까 게임을 해보니까 각각의 그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로 정했고요 패션 디자이너 어 그리고 뭐 이제 게임답게 이 흘렁이는 머리 실버 머리를 좀 표현해 봤고 여기에 이렇게 뭐냐 날개도 부착을 해봤습니다 신발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크 수트에 포인트적인 부분에 요소를 줬고요 벨트도 BTS 벨트입니다 방탄 방탄소년단이 제작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아 경복 쓸 것 같은데 또 넣어봤고요 체크 자켓이네요 네네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는 이 모션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스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샴푸 간 것 같긴 한데 오 예 예 그리고 선글라스 싹 와 그리고 넥클래스 앤 뭐 이거 파티 뭐 여러가지 예스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BTS가 들어가기 때문에 4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FPS에 찾아볼 수 없었던 캐릭터가 아닌가 네 4점 5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참신한 캐릭터 아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아 과찬이 와 저 5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옷을 입고 우승을 한다? 그럼 진짜 실력자 너무 튀어 저는 4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요? 가만히 있을 때도 날리는 거는 좀 뭔가 웃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중에 가장 뭔가 패션으로써 그렇죠 보여줄 만한 성공적인 작품이 아닌가 오 예 감사합니다 정웅 씨 네 다음 정웅 씨 한번 보여주시죠 아 저는 오로지 컬러에만 집중했습니다 오케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바로 바로 고걸이네요 점프 수트 세 보이네 미쳤다 퍼플 점프 수트고요 바로 굉장히 이펙트가 많아요 끼는 순간 인사가 됩니다 근데 좀 비싸요 정웅 씨 좀 몸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네 몸이 좀 키웠습니다 미쳤는데 일단 등발이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가슴에 프리파이어 칼 모양 딱 있고요 프리파이어 여기 디테일한 점프 수트 주름까지 머리는 이제 이 꽃에 맞는 걸 자연스럽게 껴주시면 되고 네 이 끼면은 눈이 부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빛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차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별은 들고 가죠 아 죄송합니다 별은 들고 가죠 저는 별 다섯 개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여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고퀄리티였기 때문에 그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별 다섯 개 드렸습니다 정웅 씨 죄송합니다 별을 이만큼밖에 못 채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4.5개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저는 5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웅 씨의 그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색깔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좋고 확실히 방탄소년단을 대표하는 예술가 그린꾼 맞습니다 본인이 물려주신 옷 그렇죠 자연이 주신 옷 오 체인을 써야 했어요 체인 조금 더 이거 옷이에요 옷 약간 파이터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약간 그 약간 그 봉인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총은 오른손으로 잡아요 아 그럼 왼손을 그냥 거들 뿐 멋있는데 왼손 그냥 주먹 약간 파이터 같은데 아 멋있는데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 예쁘네요 오 약간 내 취향인데 맞으세요 오 괜찮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오케이 그냥 별 줍시다 별 자 저는 저는 별 5개 주겠습니다 저는 별 5개 주겠습니다 3개 반 드리겠습니다 3개 반이요? 좋긴 하지만 살짝 뭔가 창의성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흔하죠 네 저는 3개 드렸습니다 저 체인 보니까 어렸을 때 제 자전거 도둑이 생각나네요 아 트라우마를 자극했네 네 아 제기 씨의 여인이 됐군요 이유가 너무 속상해 저는 별 4개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뻔하긴 한데 지민 씨랑 우정이 좀 돈독해서 4개를 드렸어요 1개 반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굳이 5개 했는데 1개 반을 주었습니다 흐름을 이어갔네요 흐름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저 예전부터 FPS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바로 특수부대죠 오 그래서 이렇게 딱 특수부대를 오 괜찮은데요? 어 괜찮다 특수부대로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쓸 거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태투배어 이거 우리가 만든 코스튬인 걸 알아야 되는데 BTS 딱 오 괜찮은데요? SAS 오 저는 후하게 4개 반 드렸습니다 네 저랑 같은 쫄쫄이 취향이신 거 같아가지고 저는 5개 드리겠습니다 쫄쫄이는 아닌데 5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할 거 같아요 네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색칠한 거야 전착장 조금 마음에 듭니다 저는 특공대 되게 저는 특공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5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5개입니다 이유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하하하하 근데 생각보다 진짜 고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막 할 것 같았는데 그렇죠 우리 더 프리파이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튬 뭐예요? 저는 제 거예요 저는 태형이 것도 마음에 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유저라면 저는 진이 형 아니면 태형이 거 같아요 제가 저는 저는 호비 형 저는 약간 반종이라 호비 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기 형 거 호비 형 아니면 난 지민이 형 근데 사실 게임을 잘하기에는 윤기 형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윤기 형 거 하면 윤기 형 거는 게임에만 은폐 은폐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근데 지민이 것도 은근 매니아층이 있어요 저렇게 사슬 감고 이런 환상적인 거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내 취향이에요 글래디에이터 솔직히 이 그림들이 어떻게 이게 인게임에서 실현될지 그렇죠 디벨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저희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제 혼신으로 다해서 인게임에 적용되는 것까지 신경을 쓸 거고요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그 누구 캐릭터 옷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거 다 해 주시는 거예요? 오 진짜요? 진짜 만들어야 해요 이거 저희 BTS 문신이 있어요 여기서 딱 멋있게 해 주겠지 오른팔은 BTS 문신이 있습니다 알아서 찰떡같이 만들어 주시겠지 뭐 아무튼 우리 프리파이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코스튬도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많이 입어주세요 프리파이어 예요 파이어